백업연수는 잠시 후에 가수들 한 번 더 끝나고 정리하고요 우리 송유창 가수님 어디 계시나요? 항상 또 옛날 젊은 시절에 많은 인기가 좋아하는 가수들 키드쿠오가 있는 민왕 말씀입니다 요즘에는 잘나가는 노래 있죠 내 인생의 시중부터 노래 한 곡 청해내 들어가겠습니다 자! 박수와 함께 출발! 안녕하세요 송유창입니다 동영상 세 hypnot이와 함께 출발!! 장수와 함께 출발!! 경기와 함께 출발! 대기와 함께 출발! 그리고 우리 송유창은 아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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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빨리 난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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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